22장 20번 문제풀이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RAC회로가 있을 때 저항, 리액턴스가 주어졌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를 주어주고 기전력을 주어줬습니다 이때 축정기 용량이 얼마일 때 저항을 통해 방출되는 평균 1류이 최대가 되는가가 가본 문제인데 축정기를 통해서 방출되는 평균 1류이 최대가 되는 것은 저항 역할을 하는 임피던스가 최소일 때 이때 최대 전류가 그러므로 평균 1류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Z는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최소가 되는 건 XL과 XC가 같아질 때죠 따라서 오메가1은 오메가1c분의 1과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C는 오메가1제곱L분의 1이 되고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117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나번 문제는 이때 최대 전력을 구하고 위상차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XL과 XC가 같으므로 Z는 R이 되고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L-XC인데 XLXC가 같으므로 탄젠트 파이가 0도가 됩니다 따라서 파이가 0도가 되고 이때 1률은 2분의 1 곱하기 Z분의 2제로 제곱인데 여기다 코사인 파이를 곱해줘야 평균 1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파이가 0도이므로 코사인 파이가 0이고 따라서 2분의 1제트 분의 2입실론 제로 제곱이 나옵니다 입실론 제로는 루트 2 곱하기 평균 기절력인데요 여기서 30V라고 주어졌으므로 2제로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따라서 평균 1률은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0W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22-20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